안녕하세요. 뽀닐러브입니다. 지난 2017년 10월에 시작해 어느덧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뽀닐러브 초창기 박스타 오프로와 함께 시작한 뒤로 KBL, WKBL 선수분들과 또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최근 대농여지도라는 프로젝트까지 치르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진행해 왔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뽀닐러브 2019년 기해년의 새로운 출발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2주 뒤에 새로운 컨텐츠와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